그렇죠. 선생님 따라하세요. 지연이는 첼로를 켜지요? 지연이는 첼로를 켜지요? 네, 첼로를 켜요. 네, 첼로를 켜요. 자, 1번. 유나는 피아노를 켜지요? 치다. 아, 유나는 피아노를 켜지요? 치지요? 치지요? 네, 피아노를 켜요. 그렇죠. 아르디, 간? 유나는 피아노를 켜요. 2번. 2번. 유나는 피아노를 켜지요? 그렇죠. 피아노를 켜지요? 그렇죠. 피아노를 켜지요. 유나는 피아노를 켜지요? beginnings은 피아노를 켜지요. 피아노를 켜지요? 피아노를 켜지요. 스 Frog Lizard의 켜지요. Belle은 커플만의 켜지요. 피아노를 켜지요? 피아노 degli 켜지요? 쏴 regel. 그렇죠. 오케이. 다음 4번. 가게가 오지요. 비가 오지요. 네, 비가 오지요. 네, 비가 와요. 네, 비가 와요. 네, 비가 오지요. 오케이. 다음 5번. 민수는 집에 가서요. 집에 갓? 집에 갓이요. 네, 집에 갔어요. 네. 민수는 플랑크 로마. 네, 플랑크 로마.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따라하세요. 유나는 피아노를 치지요? 유나는 피아노를 주지요? 네, 피아노를 쳐요. 피아노를 줘요. 민지는 플루트를 불지요? 네, 플루트를 불어요. 빌리는 기타를 치지요? 네, 기타를 쳐요. 네, 기타를 쳐요. 네, 기타를 쳐요. 네, 비가 와요. 민수는 집에 갔지요? 민수는 집에 갔지요? 민수는 집에 갔지요? 네, 집에 갔어요. 네, 집에 갔어요. 네, 갔어요. 야, 버릇마의 첼로. 야, 버릇마의 첼로. 첼로를 줘요. 유나는 버릇마의 피아노 깐? 유나는 피아노를 치지요? 야, 버릇마의 피아노. 피아노를 줘요. 민지 버릇마의 술리 깐? 민지는 벌레 불지요. 야, 버릇마의 술리. 네, 벌레 불지요. 네, 벌레 불지요. 빌리 버릇마의 기타를. 빌리는 기타를 치지요? 야, 버릇마의 기타를. 네, 기타를 소요. 빌리 버릇마의 첼로. 벌레 불지요? 야, 버릇마의 껌. 네, 비가 жел어요. 민수 다 불렀어요. 민수는 집에 가고. 네, 집에 가서. 야, 많이 보네요. 네, 집에 갔어요. 네, 집에 가서요. 아주 좋아요. 잘했어요. 나줄랑 자 다음 보기 봅시다. 보기 테니스랑 히터 버릇마잉 테니스 1번 한국어 책을 1번 아 한국어 책을 읽다 아 한국어 책을 읽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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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 있어요 보기 테니스랑 히터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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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1번 2번 Me 닮겠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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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2번 3번 4번 1번 5번 5번 6번 6번 스피디가 사우 수 있어요. 음? 사우 수 있어요. 음. 폴로떼를 수 있어요. 폴로떼를 수 있어요. 폴로떼를 수 있어요. 폴로떼를 수 있어요. 4번. 나줄라는 뭘 할 수 있어요? 나줄라는 기타를 칠 수 있어요. 그렇죠. 기타를 칠 수 있어요. 있어요. 저 나줄라는 기타를 칠 수 있어요. 오케이. 다음 4번. 칠 수 있어요. 칠 수 있어요. 칠 수 있어요. 칠 수 있어요. 한국 노래를 할 수 있어요. 한국 노래를 할 수 있어요. 한국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토마스, 한국 노래를 할 수 있어요? 한국 노래를 할 수 있어요. 네, 한글 학교에서 배워서 할 수 있어요. 네, 한글 학교에서 할 수 있어요. 1번. 오케이, 파이팅을 할 수 있어요. 네heiro,. 그걸 할 수 있어요. 응, 정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응 어 어 어 중학교 중학교 중학교? SMP 중학교 고기 응 Editor 시간 학생활 하 하 시작 학생활 어, 수영할 수 없어. 어. 수영할 수 없어. 응, 안 돼. 나는 수영할 수 없다. 또 삼아들은 수영 못 해. 수영? 응. 안 돼. 나는 수영 못 해. 수영 못 해. 3번. 수영을 잘 지내고 싶다. 저한테 수영을 잘 지내고 싶다. 수영을 잘 지내고 싶다. 어휴. 수영의 madame는 수영. 수영을 잘 지내고 싶다. 수영은. 수영이. 아니 못 타 자 선생님 따라하세요 아빠 기타를 칠 수 있어요 아빠 기타를 응 중학교 때 배웠어 그래서 할 수 있어 같이 수영하자 안돼 나는 수영할 수 없어 오늘 오후에 자전거 탈래? 미안해 나는 탈 수 없어 미안해 나는 탈 수 없어 응 자 오케이 자 선생님 방학사 인도네시아 나줄라 방학사 코레아 아빠 아빠 아야 bisa 보러 마인 기타르 아빠 기타르 주소 아야 야 불러 버리나 불러 자르 그티까 왁투 샘페 응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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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워서 중학교 때 배웠어 응 응 그래서 할 수 있어 응 아유 기타 버르난 버릇사마사마 같이 수영하자 디따 아구 디따 비사 버르난 암다 안대한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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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할 수 없어 아 수영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오늘 오후에 젖어 살래 미안 미안해 낭만 젖은 거 할 수 없어 미안해 나는 자전거 탈 수 없어 자전거 탈 수 없어 오케이 잘했어요 자 오케이 됐고 자 그럼 북극 뽀꼭으로 가봅시다 북극 뽀꼭 북극 뽀꼭 몇 쪽이에요 64쪽 자 듣고 말해봐요 한번 해봅시다 음 듣고 말해봐요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짠짠짠짠 우리 반 친구들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요 유나는 바이올린을 켤 수 있어요 토마스는 플루트를 볼 수 있어요 세라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나는 기타를 칠 수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음악회대를 하려고 해요 제 친구들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요 제 친구들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요 어때요 수다 스깔라기 한 번 더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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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반 친구들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요 연주할 수 있어요 연주할 수 있어요 연주할 수 있어요 악기를 연주하다 연주할 수 있어요 버릇마인 버릇마인 알락무식 유나는 바이올린을 켤 수 있어요 유나는 바이올린을 켤 수 있어요 바이올린 바이올린은 켤 수 있어요 켤 수 있어요 바이올린은 켤 수 있어요 바이올린은 켤 수 있어요 자, 유나, 비사, 그렇죠, 다음 토마스는 플루트를 볼 수 있어요 토마스는 플루트를 볼 수 있어요 토마스는 플루트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다음 세라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세라는 피아노를 볼 수 있어요 세라 세라는 피아노를 볼 수 있어요 다음 나는 기타를 칠 수 있어요 나는 기타를 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기타를 칠 수 있어요 악기를 연주하다 악기를 연주하다 벌르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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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랍 무식 알겠죠 나줄라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피아노를 칠 수 없어요 나줄라는 첼로를 켤 수 있어요 첼로를 켤 수 없어요 켤 수 없어요 나줄라는 켤 수 없어요 나줄라는 바이올린을 켤 수 있어요 나줄라는 켤 수 없어요 나줄라는 플루트를 볼 수 있어요 나줄라는 플루트를 볼 수 있어요 나줄라는 첼로를 켤 수 있어요 나줄라는 기타를 칠 수 있어요 나줄라는 ench rose 있어요 기타를 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다음 읽고 써봐요 한번 해봅시다 저는 저는 주말에 형한테 땡이셨 배웁니다 나야 아키퍼한 형한테 형 뭐예요 형 Tonight 라키 라키cri 봄 니다 안 gotta öh jag 나 배웁니다 이걸 잘하는 이거 나도 어케 3 그래서 저는 테니서를 좀 취소합니다 제가 조금씩 사용할 테니 테니서를 좀 취소하고 싶어서 저녁을 먹으면 저녁을 먹으면 테니서를 좀 취소하고 싶어요? 더 잘 치고 싶어서 까르나, 잉인, 버러마인 테니스, 리비, 바이, 바이, 바이 더 잘 치고 싶어요 저녁을 먹고 저녁을 먹고 그러면 ienne은 일에 그런가 그래서 저는 밤이 저녁인 베라인 밤 저녁 저녁 cover 저녁 그렇죠 연습합니다 몰랐디 아 우리 영원 전체만힘입니다 하할때만힘이 제가 정말 벌마인 테니스 그래서 반대 벌마인 테니스 저도 전체만힘이 전체만힘이 제가 제가 마인네네니스 그쵸, 스파르기 가카 자, 1번 6번, 나는 왜 테니스를 잘 치고 싶어서 그렇죠, 테니스를 잘 치고 싶어서 2번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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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1번, 그날 저는 주말에 테니스를 배웁니다 내가 테니스를 배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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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그날 120번, 그날 2번, 3번, 3번, 4번 06번, 그날 아, 맞아요. 틀려요. 잘 치지 못합니다. 틀려요. 아, 틀려요. 잘 치지 못합니다. 한편에 띠다 비사 버릇만이 테니스. 그렇죠? 다음 3번. 저는 아침에 테니스를 연습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언제 테니스를 연습해요? 저녁에. 저녁에. 저녁에 테니스를 연습합니다. 틀려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디바짜 디아르티칸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주말에. 저녁에 테니스를 연습합니다. 네. ours tu Dist rés απ은 테니스 With kakak. 네. 네. 자, 모두 키yon 공항 분명 하믄 있는 테니스 비단. 저 주선 탄란 price입니다. 이제 나를 몇 다리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전에 새警기로 연습하는ert 좀 열심히 연습할geht pues. 이렇게 City 실iced kids will winotheibtита. 저주선 탄 comfy такого PHB te니스 비단은? 식구시보소 저는 교육하고 거 매일 영험고과 지연세 나라 음 음 các이 이검이 This is 남편이 음 그러니까 음 날이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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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eft 하느님 아, 월공학lan을 ogunWork 먼지를 모욕이 나줄라는 무슨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네 자, 올라라가 빨라 빨라인 디마인 배드민턴 배드민턴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배드민턴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무슨 운동을 배우고 싶어요? 농구를 배우고 싶어요 키가 커져요 키가 커져요 키가 클 수 있어요 키가 클 수 있어서 농구를 배우고 싶어요 키가 줄 수 있어요 키가 클 수 있어요 키가 클 수 있어요 키가 클 수 있어요 음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별거 없고 자 실띠기도 별로 없고 자 다음 7과 끝 다음 8과 봅시다. 68쪽 8과 자, 뭐, 나파 주둘러 제목이 뭐예요? 루마 마다, 베베르, 베베베 음, 무슨 뜻이에요? Saya berarti 말래, pada akhir pekan. 그렇죠, 스태압, 바다 스태압 주말마다 발레를 배워요. 배우다 불러잘. 불러잘. 불러잘 불러잘 불러잘. 제가 불러잘 발레를 배우고 있어요. 잘했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녁에 발레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르티칸? 저는 작년에. 나야? 마지막 아르티? 작년에. 작년에.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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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올해. 작년. 작년. 올해. 내년.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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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내년. 내년, tahun depan 작년, tahun lalu, tahun kemarin 공연, 공연, pertunjukan tahun lalu, tahun lalu, menonton pertunjukan belet 처음 처음 pertama kali pertama kali menonton pertunjukan belet tahun lalu, 그것은 그것은 호두까기 인형 호두까기 인형 호두까기 인형 그것은 버릇둔주깐 호두까기 인형 이었습니다 버릇둔주깐 호두까기 인형 이었습니다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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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낼까 호두까기 넛 크래커 넛 크래커 넛 크래커 넛 크래커 알아요 몰라요 넛 크래커 몰라요 괜찮아요 아무튼 보낼까 넛 크래커 넛 크래커 호두 호두 호두가 인도네시아에 있나 호두 호두 호두가 인도네시아에 있나 호두 그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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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그날이 완전히 그날이 아라 끄나리 끄나리 알아요? 몰라요 끄나리 몰라요 끄나리 몰라요 끄나리 알아요 끄나리가 새가 나오네요 이거 아니에요 끄나리노츠 이니 끄나리 끄나리노츠 끄나리 끄나리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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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요 몰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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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호두까기 인형 그것은 호두까기 인형이었습니다 자 이툰 호두까기 인형 다음 멋있는 왕자가 멋있는 왕자가 멋있는 왕자가 왕자 부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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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뚜라 왕자 멋있는 멋있는 그렘 그렘 부뚜라 양끄렘 추워 춤을 추웠습니다 뭐에요 춤을 추웠습니다 춤을 추웠습니다 춤을 추웠습니다 뭐에요 춤을 추웠습니다 원하리 함께 함께 그와 함께 벌어삼아 띵안 보네까 보네까 양 우주 어 다시 한번 멋있는 왕자가 귀여운 인형들과 함께 춤을 추웠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이 아르바이트 공연을 보고 어떻게 번호 아 show 고공연을 보고 공연을 тут고 아 occurs 저녁 멀어 전 어 공연을 불고 어 어 Hawaii 공연을 보고 자, 불러 불러 하자요. 공연을 보고 따만은 공원이고 공원 따만 공연을 보고 공연을 보고 공연을 보고 그래서 그래서 주말마다 열심히 발레를 배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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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발레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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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efic 어디에 도와 있는게 아이안요 어ен disrupted 아이안요 아 너무 훌륭한거 아그아그 너무 열심히? 좋습니다 왜 방문이 있었던 곳에서 남자라의 집이? 저렴합니다 저렴해 저렴해 많은 아이들 그리고 이곳에서 남자라의 집이 아 네 아이들이 매력이 있었을 때 남자라의 집이 네 네. 오케이. 자. 자 이코드 선생님 선생님 따라하세요. 저는 작년에 발레 공연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작년에 발레 공연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작년에 발레 공연을 처음 봤습니다. 그것은 호두까기 인형이었습니다. 그것은 호두까기 인형이었습니다. 멋있는 왕자가 귀여운 인형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멋있는 왕자가 귀여운 인형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공연을 보고 저도 발레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공연을 보고 저도 발레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열심히 발레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열심히 발레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작년에 발레 공연을 처음 봤습니다. 강연을 쏙을 추었습니다. 고zet의 발레 공연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소원을 안고 싶었습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을 다녁야는 오늘의 주인공이 좋습니다. OK. 자, 읽어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이 좋습니다. 제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있는 왕자가 붙라 양 keren 왕자 왕자 붙라 양 k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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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ari pertama boneka yang wujud 그렇죠 공연al boko jodo balera delgo tispo seminta saya juga melihat pertunyukan saya juga ingin belajar balet 그렇죠 greso cuma mata saya belajar balet dengan 기hat pada akhir pekah 그렇죠 배우고 있습니다 알겠죠 멋있는 왕자가 귀여운 인형들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죠 부터라 양 keren menari bersama borneka luchu ok 알겠죠 ok 자 질문 네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ok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나줄라 네 스마킹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모레 또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